focused on the ㅋ 그려면 저희가 그냥 드릴 수는 없고 여러분들의 장기재앙 같은걸 보여주신다면 저희가 판단 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막내의 애교 가겠습니다! 야 이거 아무데서나 못 보는 겁니다! 역시 막내 tall 내가 알아? 우리 막내 언니는 시킨셋으로 밥 한 번 먹어보자! 주워, 의리! 가운데 서서! 이리와, 이리와! 이리와, 이리와, 그거! 1도하기 2는? 귀요미! 2다기 2도? 귀요미! 3다기 3도? 귀요미! 4다기 4도? 귀요미! 5다기 5도? 귀요미! 6다기 6은? 귀요미! 멤버분들이 같이 도와주셔서 애교를 진행했기 때문에 TV 세트를 보내주세요! 혹시 출석 후 게임이라고 아시나요? 출석 후 게임은 출석 후 게임은 출석 후 출석 후 출석 후 슬픈 윤지 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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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복 효경 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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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사각이에요 이거 진짜야 아, 주인이가 아, 세 번 넘었거든 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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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사랑 잘 보셔야 근데 어떡해 이거는 섹시 제가 할 수 있는데 여러분은 무슨 말이야 윤지한테 섹시를 시켰는데 근데 나 절대 알고 싶어 내가 봤을 때 50대 50 그럼 윤지한테 이 기회를 지게 됐어야 해 나 알 수 없는 거다 거기서는 타이옥을 지게 됐어야 해 타이옥 이거 뭐 타이옥을 지게 됐어야 해 왜 그랬어 왜 그랬냐고 섹시 윤지 아니 제가 너 모르고 있는데 섹시 윤지가 들여줬어? 너 그거 진짜 아니 제가 충분히 해 아니 잠시만요 아니 제가 충분히 해 아니 제가 충분히 해 저를 위한 거 맞죠 지금 저를 위한 얘기가 맞죠 아 그래도 저랑 당연하지 그냥 차라네 진짜 탈락시켜줘 그러니까 이거 진짜 탈락시켜봐 아니 제가 지금 난 틀릴 게 없는데 틀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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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섹시 윤지 틀렸지 세키 대박이야 아 이거 뭐야 아니요 아니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제가 정말 안 그렇잖아 제가 심판이라고 못해서 그랬는데 아 진짜 얘기해 인정하게 섹시했어 섹시했어요 이거 왜 이러지 이거 왜 이러지 만약에 섹시하게 인정이 되면 둘 다 맞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그렇죠 그럼 그냥 넘어가자 그쵸 그쵸 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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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럼 두번째 탈락단은 윤지씨로 되고 윤지씨로 이제 같이 지훈치랑 심판 감사합니다 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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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아요 아까 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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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추운 열 일때랑 공포 열이랑 똑같았거든 이거는 내가 정할 때 봤어 효과음이 다 똑같았어 너가 손가락이 이첼같냐? 최호의 게임이 시현씨랑 흑연씨죠? 마지막 최호의 의미는 가르기 연게임은 탕수육 게임입니다. 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비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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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빔 면 비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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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빔 면 비빔 면 비빔 면 비빔 면 비빔 어! 맞아? 나한테는? 짜잔! 틀렸다! 지금 그런 결과로써 비를 빔으로 발음하고 빔으로 발음하고 자기가 틀렸다 저는 지금 수치스러웠어요. 제가 이기고 있었는데 틀렸다라는 식으로 저를 쳐다봤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내가? 마음이 좀 혼란스러웠어 잠시만요 저한테 제시어는 바나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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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저는 바나나 나 나 근데 이 팔 아프죠? 돌아가 너? 네 앉아 빨리 팔에서 말이야 보란데 비빔미 얻었으니까 춤 한번 이거 기분 좋은 춤 한번 가야겠다 하하 야 씨한이가 저 안 보면서 안 했어요 여린 여린은? 나는 보고 싶어 나는 밥 안 먹을래 난 먹고 싶어 아 씬이 안 Fried 네덜 예 도영 기자가 안에 지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최종 우승자인 시현씨의 축하 영상을 축하해서 하고 받아놨습니다! 마지막까지 잘하내서 아니 글렀다가 5 6 7 8 8... 빠바바밤 빰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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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으 아 네 오늘 좀 특별한 날이잖아 약간一點 3년 만에 처음 시연아 목이 마르네 파이어더스 MD 마지막 슬레이트 치겠습니다